이 세상 모든 보기 플레이어들을 위한 특급 레슨 정수라 프로의 보기 탈출 아 오른쪽으로 가네요 오른쪽으로 저의 샷을 방금 보셨는데요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향하잖아요 어떤 연습을 해야지 보다 완벽하고 정확한 샷을 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지금 수행을 보니까 리듬이 조금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스윙을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스윙이라 스텝스윙을 연습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? 스텝스윙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리듬감을 연습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체중이동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? 저한테 꼭 필요한 연습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 프로님의 시범을 보고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스윙을 하실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어드레스를 하실 때 발을 좁게 서시면 됩니다 좁게 서시고 그리고 백스윙을 시작하실 때 오른발을 우측으로 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하실 때 다시 왼발을 디디면서 공을 쳐줍니다 그리고 다운스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스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